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메타볼리즘 체험단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인사나 가족들과 함께 체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메타볼리즘을 처음에 받았을 때 녹차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 쓴맛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상큼한 향이 나고 또 먹었을 때 단맛이 나서 그 첫 경험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라벨에 세지방 감소라는 단어가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식사 후 하나 먹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져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첫 경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품을 섭취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보셨었나요? 제가 메타볼리즘하고 사실은 애정하는 아이템이 또 있어요 메타볼리즘, 허브티믹스 이렇게 같이 드시면 소화를 돕는 과정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실 이 메타볼리즘이나 허브티믹스는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도와주잖아요 저는 체지방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메타볼리즘을 먹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체지방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몸무게는 제가 솔직히 많이 빠질 게 없어서 크게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kg 정도 빠졌고 또 체지방률 자체가 3%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바디프루프를 좀 찍고 싶은 분들에게는 커팅하기에 참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메타볼리즘 자체가 사실은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엄청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뚱뚱한 것과 마른 것과 상관없는 게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이 다이어트 메타볼리즘 신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되게 얻고 싶어요 다이어트 패키지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드밴스 패키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영양제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베이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크게 못 봤었는데 그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왜? 다이어트에 직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포켓에 넣어 다니기 너무 좋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마들에게 정말 비밀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처럼 타깃층을 가지고 같이 접봉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메타볼리즘 때문에 2023년은 산하가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챌린지는 굉장한 히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혹시 메시지들 있으면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바쁜 엄마지만 나까지 포기할 수는 없죠? 간편하고 쉽고 편한 체지방 관리 메타볼리즘 기대해주세요 요즘 누가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나요?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메타볼리즘 기대해주세요 마른 비만으로 고민하신 분들 정말 속 많이 앓으셨죠? 드디어 메타볼리즘이 옵니다 여러분 함께하세요 제지방을 컷하고 싶다면 메타볼리즘 기대해주세요 안녕